밑에다가 이거 하나 넣을까 봐. 맨 밑에 넣어, 나무. 얘를? 네. 그럼 바람 구멍이 없어지지 않나? 아니, 괜찮아요. 맨 밑에, 그냥. 바닥에. 아니, 본인이 좀 집어서 하던지. 지시를 하는구나. 형준아, 저 콩나물 넣어. 넣어요? 넣어. 석토기 빼면 이제 불 안 붙을까? 뺄까요, 선생님? 빼면 될 것 같지 않냐? 네. 너무 불 세지? 네. 아니, 여기다. 현진 씨, 매운 거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? 됐고. 엄청 빨리 막, 빨리 하시네. 응? 금방 금방 다 하시네. 우리는 옛날에 콩나물국 한 3시간씩 끓이고 그랬는데. 왜? 아니, 오래 걸려가지고, 정혁이는.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? 여기는 안 피는 거야? 이제? 이걸로 하는 거야? 지금 필까요, 선생님? 불씨 몇 개만 옮겨가지고 하면 돼요. 많이 빼지 말고. 호주야, 하나 더 깔아. 한 줄로요? 그렇게요. 이렇게요? 이렇게 촘촘하게요? 어. 석토기 투입할까요? 네. 아, 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나오면 안 돼. 나오면 안 돼. 그렇지. 그렇게 하고서 내가 들어가면 되지. 배고팠어. 아이고, 미안해라. 물도 갖다 줄게. 아이고, 진짜 배고팠나 봐. 불이 올라오지가 않은데, 지금? 불씨가 좀 덜 붙은 거였나 봐. 어디 보자. 야, 숨을 좀 죽었나 봐. 그냥 볶음은 얼추가 된 것 같아. 호준아, 그럼 포기해, 이거. 포기하고 그걸 빼버려, 그냥. 아, 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? 안 되면 바로 포기해야지, 뭐. 야, 호준아, 이것을 빼자. 이거 빼고 딱 닫아놔, 그냥. 손 좀 줄게. 볶음은 여기서 하면 되지.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달라. 심하게 다른데? 이렇게,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는데? 흐흐흐흐흐흐. 프라이데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